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반갑습니다.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이 강의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했잖아요. 차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거 뭐라고 했죠? 내림차순 차수를 내려서 정리한다. 그러면 x제곱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6x하고 4xy 똑같은 동류항이에요. 왜냐하면 x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6x 플러스 4xy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x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x가 1차, x가 1차니까 어떤 것이 와도 돼요. 6x 더하기 4xy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x제곱이 뒤에 있네요. x제곱이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수학을 잘 알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니까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출제자분들도 이거를 정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이니까요.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가 많아요. 1번 같은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2번. 2번은 한번 이거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다항식 한번 괄호 있는 거 정리했었으니까 5가 여기 있으니까 모든 항에 다 곱해줘야겠네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5x제곱 플러스 5를 곱해요. 10y제곱 마이너스 15z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이건 정말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또 편미분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 귀모양 귀모양 편미분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식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했던 거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 6번이에요. 6번. 6번이지만 한번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우선은 생각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s 플러스 3 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s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는 그대로 써주고요. s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a 플러스 b 제곱이 그냥 s 플러스 3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앞에 있는 s도 정리할 수 있겠죠. 앞에 분배법칙 앞에 다 곱해줍니다. s 3 제곱 플러스 6s 제곱 플러스 9s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k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k이고 마이너스를 바깥쪽으로 넘겨버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붙어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됐다. k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k가 돼서 좌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여기가 되겠네요. 왼쪽하고 오른쪽 동류항 길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분배법칙에서 2하고 2를 모든 항에 곱해줘야겠죠. 또 여기 2를 모든 항에 곱해줘야겠죠. 정리해봅시다. 4ax. x가 밑에 있는 거예요. 2ay. 2를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8az. 더하기 10ax. 그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2하고 8을 곱하니까 16ay. 2하고 6을 곱하니까 12az. 이런 식으로 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됩니다. 동류항. a 약속 동류항. 요거네요. ay 동류항. 요거네요. az 동류항. 요거네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다 더해봅시다. 4ax 그리고 18ay 더하기 4az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 더해주고 또 괄호 앞에 숫자, 문자 그대로 있으면 곱해준다. 5번 했었으니까 여기만 간단하게 하고 합시다. L1-M, L2-M이네요.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하면 되겠죠? 1번, L1 곱하기 L2. 그리고 2번, M, L1이라고 할게요. 교환 법칙 썼으니까. 마이너스 M, L2.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계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짝수계니까. 플러스 M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이거죠? 이거 정리는 사실 S-1, S-2를 차례대로 분배법칙 쓰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합 곱으로 해봅시다. 1, 2, 3, 4대로 차례대로 하면 나오겠지만 우리는 공식을 써서 해봅시다. 우리가 공식 이거 8번 공식 썼었잖아요. S 제곱 합.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을 합하면 플러스 1이겠죠? S.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하고 더하면 1이니까. 1 곱하기 S가 돼요. 1 곱하기 S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2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리하면 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3을 해주면은 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6번 같은 문제는 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다항식 같은 거를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해봅시다. 저희가 배운 거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면은 S 플러스 2하고 S 플러스 3 곱해진 거 이거 정리해봅시다. 합 S 제곱 합 1 더하기 3은 합이죠? 4S 플러스 곱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S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8번 공식 썼어요. 8번 공식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면 공식으로 넘어가세요. 이게 합, 이게 곱 이렇게 됐구나. 를 느끼세요. 우선 지우고 이거를 정리하면은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정리를 하면은 S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분모 정리하는 겁니다. 분모 정리 한번 해봅시다. S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3 제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S 플러스 2의 제곱은 S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S죠?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완전 제곱식 공식 완전 제곱식 공식은 6번 공식이에요. 6번 공식 6번 공식은 61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산해보면은 2 곱하기 2는 4 3 3은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9번 마지막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거네요. 여거 한번 해봅시다. S S 마약 4 마약 플러스 3 이거는 괄호 앞에 문자가 곱해져있네요. 괄호 앞에 문자가 곱해져있는 거 쉽죠? 이렇게 하고 1번 이렇게 하고 2번 S 제곱 마이너스 4S 계수를 앞에 써주세요. 상수를 먼저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3 그래서 이게 답이 이겁니다. 여길로 가는 거는 다음 장에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전기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간단한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모르게 되면 수학에서 많이 맡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중학교 개념인데 이렇게 차근차근 앞으로 갑시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기본 문제 꼭꼭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둬 바꿨 수 있죠. 그래도 быть 마지막 원 Cris 5 1 ocol